어차피 맥크리스킹 장착도 해야 되니까 자경단원 그렇지 장착하고 가자 오늘은 일본영웅을 하시면 안됩니다 일본어도 하시면 안돼요 고르디안햄마도 고르디안햄머를 하면 안됩니다 골든햄머라고 정확하게 한국발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한국절이기 때문에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슈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누구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이분 옴닉이에요 옴닉이세요 옴닉이세요 아 일주일이 많이 오니까 기분 좋네 아 일본 다시 오신거에요 헤드셋 다 바꿨어요 헤드셋 벗고셨어요 어쩐지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리네요 망치를 받아라 일본놈 아입니다 저 한국놈이에요 한국놈 어쩔수없는 김치남입니다 아 좋아좋아 오늘 아주 좋은느낌이에요 마이크 헤드셋을 아 아 일본 순서 아니라고 아 헤드셋이요 예 좋은거 써야되요 예 좋은거 써야되고 아 무슨 이완용이야 지금 일본 일본 순서 아니야 아 아 아 이거 김도희로 부미 좀 그만해 간다 간다 우하우 아 맞아 플레이어 아이콘 바꿔야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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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가 지금 제가 못 먹어서 일단 태극기가 없어서 다른걸로 할께요 그치? 비슷한걸로 야야야야 스웨덴 할아버지 죽였어 스웨덴 할아버지 날아간다아앙 디바부터 처리하자 날아간다아앙 좋아좋아좋아 도둑현 포탑 도둑현 포탑 공격 와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궁있어 어 불타오른다 아 무슨 각시탈 놓친 일본 순서 표정이야 아니야 독립군이야 독립군 아이제 아유 HAC 지니님 일본 지주 아래 농민 스타라던 조선인 나름처럼 생긴 아유 2,100,000원 고맙습니다. 주칭으로 솔드에 갔어요. 내 코드였나? 자리야 컷 자리야 컷 동일권 코스쿠래 동일권 코스쿠래 어 끌어넣고 죽으려고 했는데 뭐야 어디야? 아 어디야 뒤에요? 아 제가 뒤에서 궁 터뜨릴게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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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는데 하나다 하나 하나 이리와 일본사람 아니라고 일본사람 아니라고 한옥사람이야 자 뒤로 돌아가서 안에서 궁 터뜨릴게요 이완용이래 이즈용이래 이즈용이래 자신의 정신이 이즈용이래 이별 말일 이즈용이래 이즈용이래 으아! 아 왜 도시락 부탄이야 한마가 아니 스카아님 겐지 한조 보이면 우선적으로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5천만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될거같이 안되는게 아니라 됩니다 이거 돼요 다른걸로 뚫어보려고 공격파스트 드린덕이 안나오니까 수추밖에 안남았나는데 어 들어가야되는데 아무도 안들어봤나 아 무슨 미화경부야 어? 수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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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틀어봐야겠다 알아서알아서 기다려봐요 이게! 자 봅시다 이게하죠 태진아? 아니 제가 디바를 못하면 태진아를 할게 똘똘이 지금 자요 일어나면 또 오겠지 아 그래 그래 아 뭐고 아시는군 암살의 이정재 암살의 이정재가 독립투사로 나온 사람이죠? 맞죠? 아니? 이정재 일본사람으로 나오는거야? 아니야? 나쁜놈으로 나와요? 이정재 침입하는 아니고 이정재가 대신자로 나온다고 마피아 마피아 중간 똥치고 마피아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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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피아 الم 밤라보드 브라우스 arta 굳이 뭐 동립여사 코스프레라고 말할 것도 없어 이미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아님이라고 쓰면 돼 동립여사 코스프레인 걸 누구나 알 거야 으악 그렇지! 아 나 이거 조심해야 돼 나 이거 습관적으로 요시하는 것 때문에 그거 그거 안하도록 좀 신경 써야겠어 이제 아까 막 김도 히로붐이라더니 뭐? 또 뭐? 또 뭐? 무슨 매국? 어 이것도 매국 해보시지 뭐? 일본 순서가 요시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요시지라고 한 게 아니라 어 좋아 아이 뭐야 이거 돼지 피해서 왔더니 근데 얘가 있어 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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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시탈부금 들고 겐지해주세요 안돼 미쳤어 진짜 뉴스로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저 아니 이거 막히면 안되지 이거 먹히면 안되지 나가간다앙 잡았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 망치갔어 망치갔어 어디야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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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간다앙 아 저 루시 저거 망치봐라 싫었지 날아간다앙 일본 순서 아니에요 아래 써놨잖아 내가 어? 동립군이야 동립군 아 나 방금 요시라고 그랬어? 아니 안했어 나 안했어 히로시라고 누가 그랬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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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했어 아니 안했어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야 뭔소리야 대한동의 인만세 빠암 아 맞쟤 맞쟤 삼 Aye pozw 낄아갔다오 공 пон shame 아 아 죽었어 아악 ㅇㅇ하아악 cùng 없대요 잠깐만 암살의 이정재 아닌데? 아니 이정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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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차원이 틀린데 저걸 비교해야지 남할게 없네 남할게 없네 아니아니야 겐지하고 한줄 우선적으로 잡겠습니다 영화에서 침입하라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일본놈 같지 않을까 좀 약간 엄근진한 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강서님 500만원 한 것 같습니다 겐지 보고싶다 오늘은 겐지를 하면 안됩니다 약간 엄근진한 표정으로 아니 무슨 독립권 고문하는 엉근진 일본인이야 아니 더욱 일본놈 같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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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낙가무라 승서가 지성타 감사드립니다 안경을 끼자고? 한다 최다은 변신 최다은 변신 의상 언젠가 이 선정을 지성타 감사드립니다 정맥은 재선 정맥은 재선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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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이 회특번째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은 광복절이라고요 일사조약 사이날 것처럼 없는 ET몰놀놀 날간다앙우우우앙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왜이렇게 많이 살았지 독립투사 비하시네 아닙니다 평민주로사님 오늘은 제가 오늘은 겐지 안할거에요 얘 오늘 겐지하면 인간이 아니야 오늘 겐지하는 놈 내가 다 죽일거야 내 디바로 내가 내 딴때는 모르겠는데 이성탈출 어 한국만 지졌구요 좋아좋아좋아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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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다 비트 비트다 비트다 출력준비 남아간다아아 아이씨 흐흐흐흫 하나야 하나야 하나야야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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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흑 이루시우 이루시우 날아간다아아아아하구 조아아 이 시기 으흠 으흠 요시 아아 아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방금 취소 방금 취소 습관적으로 나왔어 아니 애니 잘못말했어 잘못말했어 아 잘못봤어 아유 방금 취소 아하 하하 습관적으로 나온거야 아냐 야자자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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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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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만세 날아간다아 비트 비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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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방금 요시라고 또 있어? 방금 또 있어?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습관적으로 안그럴게요 의식해야돼 생각해라 생각 나는 잘못했어 방금 습관적으로 겐지를 하도하다 보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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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시대신 좋아라고 해야돼 얼쑤 얼쑤 좋다 얼쑤 얼쑤 라인은 일단 좀 뚫을게요 뚱 뚱 뚱 뚱 뚱 인형하나야? 국도나는 어리쌩 얼쑤 얼쑤 아니 노래 왜 이렇게 길어 아 pads 아 아니 싫은게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예예 좋아요 자꾸 나를 일본 놈으로 몰고 가는데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겐지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심이야 그리고 약간 진지를 빨자면 우리 태극기 갑시다 오늘 혹시 안거신 분들 지금은 상관없는데 아침 내면은 거세요 아침되면 태극기 걸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태극기가 없는게 말이 돼 어? 에구 메카 메카 로보탄 아 이게 본체가 야야야야 비트다 비트 비트다 비트다 위에 있네 하나가 위에 있네 또 하나가 위에 있다 아야야야야야 하나가 아야 뭐 포탑이 있는데 파이어드 홀 아 맞아 나 힐이 필요한데 우리 힐러 어딨지 아 죽었구나 나만 같이 가자 아 우리 오늘 웬만하면 한국어만 합시다 예 한국어만 해요 아니 오마이크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인사를 지게 리퍼가 있네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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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망가지러 날아간다아악! 아 다 죽었어 왜 영광로 영광로 주인공 하인라 제가 요시만 안하면 돼요 아 북음 왜 또 북한거 아 좀 틀지마 좀 이런거 좀 간사하게 생겨 일본군 아니라고 아아! 아니 뭐 일본이 안된다 그러니깐 이제 뭐 북한 노래 치고 앉았어 아악 야 덕트랙에 일본군과 어울리는 사람 나와라 진짜 내가 경고했다 진짜 이런거 하지마 일본순사 아니라고 시난데 진짜 지금 지웠어요 인사동 아리랑 어 아군에 겐지가 있어 어 겐지 광복절인데 겐지를 아 겐지를 하면 안되죠 오늘은 겐지하면 안되 왜 아 어디서 일본놈 아 저 저 아 아 아 아 아 아 김치도 살자 어 김치 원트 어 라이브 투 어 김치도 살자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어디야 내가 이거 디바 대사 이거 몰랐는데 내가 검색해보고 알았거든 빛보다 빠른 클릭 어 이게 빛보다 빠른 클릭이야 자 자기 클릭이 이제 빛보다 빠르단 얘기지 날아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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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왜 기업 폭력하고 있어 얘네들 아 맞어 그래 내가 이번판 끝나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알아냈어 내가 뭔가 뭔가 부족했는데 그걸 이제 알아냈어 내가 이제 알아냈어 기다려봐 이것도 너프 해보시지 아 이 너프를 한국어로 대체해야겠어 이것도 하향해보시지 아 이건 안되나 이게 좀 이상하네 네? 아니 힐링이 아리랑은 스킵하면 안돼 이거 생각나서 형기증이 이거를 스킵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활이 아입니다 engagements 스킵 스킵 , 이거 사리야 와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아이씨, 기 아프네. 그날이 잡았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지 알아냈습니다. 이 종립투사분들이 물론 평소에는 깔끔하지만 고생을 많이 하셔서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어야 돼. 좀 약간 흐트러져 있어야 돼. 몇 가닥만. 근데 이건 좀 이상한데? 아 이거 좀 아닌데. 고문하느라 땀 물린 리본순사가 아니라. 긴뚜깡을 해줘 그게 뭔데? 긴뚜깡이 김두환이에요. 긴뚜깡이 김두환이에요. 긴뚜깡이 김두환이에요. 아이씨. 아이씨. 아멘